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우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는 이라 제자들이 여쭈어대 무리가 에어쌓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을 신할까 하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혈혈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혈혈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혈혈증 걸린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또다시 복음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믿음이 아니라 약간 영적으로 다운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적으로 나의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야인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 지방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강복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들이시고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음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초참했습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었던 병이 혈육증인데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혈병 같은 병이겠죠 그런데 이 병이 1년, 2년이 아니라 12개 동안, 12년 동안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의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까지도 다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돈도 없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또 이 여자가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시대에 혈육증이 걸리면 하늘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상황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응답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언약기도도 하고 비전기도도 하지만 결국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육증 걸린 여자의 생각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곧 혈육증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되었고 또 이 혈육증 같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강장에 나와서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생각되고 또 묵상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수님이 가만히 서 있던 것이 아니라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에어사 밀더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데 혈육증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매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혈육증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혈육증 걸린 여자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오늘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육증 걸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소를 지식적으로 알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소만 바라봐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10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또 오직 그리소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고 그리소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포럼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도 가져다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와 사건이 없다면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에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12년 동안 혈육증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영혼과 마음과 또 생각과 욕심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혈육증이 낫고 그냥 돌아갔다면 육신치료만 받고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만약 혈육증만 낫고 헤어졌다면 그 여자는 육신치료는 받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살아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치료도 해 주신 것입니다 보금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치유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치유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삶까지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혈육증 걸린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보금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혈육증 걸린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해당장 야이로를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은 자신의 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딸이 위에서 왔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소가 아니라 이 30살 먹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당장이 자신의 발 아래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해당장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12회 동안 혈육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자를 치유해 주시냐고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아행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또 12회를 걸렸던 그 여자를 미워했던 마음으로 가득 차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을 봤으면 분명히 딸이 치유되었을 것인데 이 혈육증 여자를 만나서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우리 딸이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속에서 혈육증 걸렸던 여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면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이제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이 중간에 환경과 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어있는 소녀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죽어있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 성노인들에게 이 시간에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은 그리스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출하는 것은 뭐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속에서 달리다굼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달리다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해당장 야이로와 혈혈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노마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랜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들을 수 있고 주의의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작정된 영혼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달리다굼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